TJB가 단독 보도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외국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결국 체코 프라하에서 체포됐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해당 남성은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이었으며 출국 전 보호관찰소에서 업무상 해외 출장을 이유로 전자발찌를 풀어줘 논란을 빚었습니다. 이 남성은 출국 전에 천안 서북구에서 지인을 위협해 5천만 원 상당을 빼앗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